그냥 생활에 달라진 거라고는 하루에 너댓 번 손 씻던 걸 수십 번 손 씻는 걸 바꿨을 뿐이란 말이에요. 근데 알러지가 없었어요. 그래요? 비염이 없어졌어요. 사람에 따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여튼 임시적이다라고 또 봐야 되는 게 아베진 조총리의 남은 자민당 총재 임기를 채우는 거거든요. 보궐 개념인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내년 9월까지고 그러면 내년 10월이 되면 총재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. 11개월짜리 총리예요? 네. 자민당 내 주요 팝업은 7개라고들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일본에 갔을 때 참 걱정스러웠어요. 꽃이 굽는 장인들 계시잖아요. 하루 종일 연기를 들이마시잖아요. 그렇죠. 진짜 안 좋겠더라고요. 갱지회는 호수에서 모이고. 네. 호수에 모인 갱지회가 꽃이구이를 구워 먹으면 뭔지 아십니까? 뭔데요? 스모크 언더 워터 우리 동지들을 모아야겠어. 이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. 이게 이른바 가토의 난. 아나벨 가토가 솔로몬이요 내가 돌아왔다 하고 핵 바주카를 쏘은 게 그게 가토의 난이 아닙니다. 그건 뭐예요? 솔로몬이요 내가 돌아왔다! 연방군 함대가 잔뜩 모여 있는데 그게 이제 연방군 함대가 거의 대부분이 모여 있는 데다가 그냥 그 GP 공이 그거를 탈취해가지고 그걸 끌고 가가지고 그냥 핵 바주카를 빵 싸가지고 연방 함대가 전멸해 버립니다. 건담 얘기예요? 네. 솔로몬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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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몬이요.